보유세 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살까 보류할까 또 매도할까 기다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동백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이제 서울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부송산 시장에는 본격적인 비수기가 시작이 되면서 뜨거운 여름이 함께 찾아올 텐데요. 성수기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비수기에 처리한다는 말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이 눈앞에 와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건을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눈앞에 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거래 절벽 거래 실종 얘기가 나온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서야 변곡점에 와있느냐 혹은 더 올라갈 거였느냐 이와 같은 얘기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반응은 더 이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는 반드시 미리 저희 부동산 고민의 결반에 질문을 해주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남현 팀장과 함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본격적인 이번 주 한 주의 시장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짚어봐야겠죠. 팀장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2주 전에 강남 4구 그리고 지난주에는 용산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기신 도시 중에 가장 이제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신 도시에 대해서 차트를 그려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판교가 처음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시기가 2013년도부터 상승을 했고요. 한 번 이제 멈칫하다가 이번 시즌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서 봄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가격적으로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게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세가의 효과로 이제 비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전세가를 굉장히 유익있게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락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돈의 움직임이 어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전세가, 전월세가 혹은 매매가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도 반드시 보셔야 될 점은요. 입주 예정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는 반드시 전세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전세가는 반드시 종전의 전세가 유리를 찾아서 다시 회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기하는 시점에서는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떠들죠. 전세가가 폭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 지역의 평균적인 전세가 유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 전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점은 입주 물량이 입주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단지, 한 지역의 굉장히 큰 단지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입주 예정 물량이 다 입주가 끝나는 시기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압박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하락 시기가 오게 되면 주택의 본래의 성격으로 회기를 하게 됩니다. 주택의 본래의 성격은 집이거든요. 거주 가치에 따라서 차등화되어서 가격적인 하락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건축 사업의 경우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 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작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시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호가를 가지고 시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과 같이 매수인 우위의 시장일 경우에는 호가와 실거래가의 거래가격 차이 자체가 1억 이상씩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호가를 시세로 착각하고서 호가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거래가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드시 하락장에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의 뉴스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뉴스나 부동산적인 뉴스 측면, 양쪽 측면에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양으로 전체 경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무역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금융 전쟁이라든가 실물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방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렸지만 중국은 지준율이라고 해서 현금 보유고를 더 완화시켜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풉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가치,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실물에 쌓여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외국으로 빠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반드시 악영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인 부분을 보면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나빠져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 그리고 한은에서는 부채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수요에서 굉장히 압박적인 모습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98%가 전세자금 대출이다. 즉, 이제 매매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이미 많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막아놨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수요자가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위한 대출 자체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시장이 기울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뉴스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가장 이제 이번 시장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종부세, 즉 보유세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발표된 이 보유세 인상 방안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적을 것이다. 혹은 효과가 클 것이다. 논쟁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점은 이번에 발표된 종부세 인상 같은 경우는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고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쪽에서 과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세가 하락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정 금리가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보유하는 보유세,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만 가지고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장 요소들이 맞물려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 여러 채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올 4월 전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괴로워질 가능성이 이와 같은 뉴스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충분히 상담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고민들, 전화상, 문자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